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그동안 모았던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. 아이스크림은 맥놈이랑 딛고 발라서 먹을려고 누딜라랑 맛있고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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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치킨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그리고 너무 맛있다. 첫 번째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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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마카롱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어요 맷돌이가 끝난 것 같아요 이것만 먹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을게요 마이크 도구마 마고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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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ew 마이크 마이블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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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